세상에 이 에코사합이 또 비둘지 유료태에서 왜 이렇게 잘 먹어? 노지에서도 잉어 잡는 사람, 잉어 향어 잡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쓰더니만 효과가 좋긴 좋나 봅니다. 에코스페셜도 가격이 인상됐어요. 5천원씩만. 천원씩이나 인상이 됐습니다. 원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. 네, 하여튼 뭐 그래요. 에코사합. 비둘지 향어 잡으러 갑니다. 오늘도 막 계속 가. 작년도 뜨고 재작년도 떴던 에코사합. 올해는 더 뜨고 있습니다. 비둘지에서도 뜨고 노지에서 잉어 낙지하러 가는 분도 쓰고.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또 집어용으로 쓸 때 굉장히 잘 먹고 좋더라고요. 에코사합. 네, 대물라레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.